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노르웨이 우토야 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총기 난사사건 사건 당시 난사 현장에 있던 10대 소녀가 엄마와 긴박하게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딸의 전화를 받은 엄마 우토야 섬의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해들은 엄마는 딸에게 괜찮다는 신호로 5분에 한 번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딸은 엄마 말대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했고 엄마는 경찰의 출동과 도착 여부를 전하며 차분히 딸을 안심시킵니다 또 범인이 경찰 복장을 하고 있으니 섣불리 나서지 말고 교심하라고도 알려줍니다 소녀는 엄마 말을 듣고 바이 뒤에 침착하게 숨어 있다가 무사히 구출됩니다 모녀가 두 시간 가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속에는 엄마에게 가끔 못돼 울었지만 엄마를 사랑해 알고 있단다 내 딸 나도 널 정말 사랑해 라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연결하면 세밀리가 됩니다 가족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인 나를 사랑하는 것 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위급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여 딸이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 건 아닐까요